5월 24일 화지포 현황입니다. 이야 진짜 대단하신 분들이 있어요. 이 맥힌 호수를 사람 손으로 지금 듣고 있습니다. 이야 이거 진짜 이분들 저 땅끝마을에서 봤대요. 지금 거의 뭐 다 터가고 있어요. 세 분이서 그대로 트는 거예요 지금. 이야 이거 진짜 대단한 세상에 이런 일이에요 세상에. 이거 사실 안 터집니다. 근데 이분들은 해야 할 것 같아. 이야 대단해 대단해. 자 이렇게 알고 계십시오. 저는 지금 일 가다가 이걸 보고 좋은 얘기도 해주고 싶어서 잠깐 들렸어요. 그렇게 됐습니다. 여러분 저분들 송왕민이에요. 우와 멋있어. 땅끝마을에서 왔대요. 이야 진짜 멋있다 멋있어. 파이팅 하십시다 우리. 저런 걸 못 받아야 돼. 고리를 틀면 걸립니다. 사람 손으로 살짝살짝 하는 거는 몰랐다는데 뭐. 그쵸? 오 하진포 진짜 오늘 잔잔합니다 파도. 여기 투망사분들도 아직도 안 가고 기다리고 있어요. 파이팅입니다. 여러분 하진포에서 원투였습니다. 파이팅 하십시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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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시켜주신 마음은 강좌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타고.